항산화 특성 항산화 특성 양배추는 비타민C를 포함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항염증 효과 양배추의 화합물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여 안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에 잠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소화기 건강 양배추에 함유된 높은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장을 지지하며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 양배추는 비타민K, 비타민C,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합니다. 면역체계 지원 양배추는 영양성분으로 면역체계를 지원하여 감염에 저항하는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심장 건강의 이전 양배추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과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심장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양배추의 특정 화합물은 잠재적인 항암 특성과 연관되어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합니다. 가스와 팽망감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섬유질 함량과 특정 화합물로 인해 가스와 팽망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간섭 양배추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갑상선 기능을 과도하게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으로 알려진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양배추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처음 섭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